안녕하세요 우연이에요 반갑죠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다가 전화 받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타를 열심히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스타크를 남깁니다 저희 인피니트에게 가장 많이 보내주시는 유타 질문 중 하나가 오빠들, 오빠들님 어떤 분이 가장 유타를 많이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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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저입니다 예아 후후후후후 손가락질 좀 해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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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누구예요? 아 사실 저는 아니고요 저희 멤버들 생각날 때마다 유타 답장을 자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멤버들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인피니트에게 유타 플라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인피니트의 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나요? 저와 함께해서 따뜻했다고요? 이비는 도모해요 너 왜 뽀뽀할라해 여기 지금 아 기술만 기술만 여러분 즐거우셨다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관리 잘하시고 아 이제 끊어주려고요 아 네 여러분 유타 1등의 남분의 콤마디였어요 야 이거 해줘 아 이거 어떻게 옮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야해